아줌마 해삼 얼마면 돼? 얼마를 줄 수 있는데요? 거져주세요 에이 도둑나 싶어 다 물어 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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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 물어 왕해삼 물어 오늘은 또 바다가 뭘 안겨줄지 파이팅 해봅니다 꼬막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면 해산물들이 꼭꼭 숨어버려요 그래도 간장거리는 나오니까 오늘도 열심히 워킹 헤러지를 합니다 여기부터는 물이 더 많이 빠지거든요 잔잔 바리바리 선물을 받아가지고 설라문에 집에서 맛있게 요리를 해먹으면 좋아요 어 요 꼬막이네 좀 큰 꼬막입니다 와우 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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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막이 이거 뭐예요 돌이요? 응 저번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왕해삼 하나 건졌어요 왕해삼 오늘 또 나올 거냐 해삼아 오늘 오늘 같은 게 낙지탕탕이를 한번 기대해봅니다 응? 이거 뭐야? 골뱅이야 뭐야? 아 골뱅이 첫 골뱅이 발견 아싸 야 골뱅이 발견입니다 자 골뱅이 발견 여기 골뱅이입니다 꼬막 꼬막 아싸 골뱅이 두 개 꼬막 네 개 오늘은 요렇게 지금 죽고 있습니다 와 참막이 발견 참막입니다 으악 땅속으로 들어갈라 그래 거기 어디있어 어디있어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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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참막입니다 문어만한 쭈꾸미 엄청 큽니다 문구미라고 해요 문어만하다고 해서 와 여기 쭈꾸미 이렇게 큰 쭈꾸미 엄청 큽니다 기가 막힙니다 야 문구미 어머어머 문구미 여기서 큰 핏꼬막을 발견 핏꼬막입니다 그리고 꼬막은 요렇게 박혀있어요 핏꼬막입니다 세 번째 골뱅이 되겠습니다 아싸 골뱅이 골뱅이입니다 골뱅이입니다 야 거놈 이쁘다 오늘은 골뱅이날입니다 골뱅이입니다 골뱅이입니다 아구구구 니들 뭐였노 방금 얘네들 둘이 뽀뽀했어요 아구여까들 니들 사랑하는구나 사랑 찾아서 바다에서 사랑놀이 했어 아구 이쁘라 아싸 골뱅이 골뱅이다 이야 오늘은 새 쌍을 발견했습니다 바닷가 뻘에서 사랑을 나누는 골뱅이 세 번째 사랑 나누는 골뱅이 쌍골뱅이입니다 얘네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디어오 여보 골뱅이도 사랑을 나눌까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살짝 두들겨 볼까요. 아싸 골뱅이. 아이고 얘는 사랑을 안 나눠고 오줌만 쌉니다. 대왕전복입니다. 옷이 젖어도 따야 되겠죠. 자연산 대왕전복. 아싸 기가 막히네요. 첫번째 전복입니다. 대박 씨알이 좋은 해삼을 발견했습니다. 씨알이 좋다. 해삼이 물이 많이 빠지니까 엄청 많아요. 씨알이 좋다고는 잘생겼네요. 오늘은 해삼이 대단합니다. 엄청 큽니다. 제가 이렇게 큰 해삼 처음 봐요. 징그러워. 뱀같아 있고. 너무 큽니다. 이게 사이즈에요. 너무 징그러워. 너무 징그러워. 이 빛이 반대로 해야 되나. 너무 징그럽습니다.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여기. 이 땜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 끝내준다. 사이즈 끝내줍니다. 사이즈 끝내줍니다. 사이즈 끝내줍니다. 두 개. 두 개 이렇게. 이렇게 두 개입니다. 와 오늘 사이즈 엄청 크네. 여기도 해삼. 저기 전복 보이시죠? 전복이 춤추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춤추는 전복 널 나의 파트너로 모시겠다. 나와 함께 댄스를. 전복이 춤을 춥니다. 전복이 춤을 춥니다. 고래가 춤을 춥니다. 나도 춤을 춥니다. 거기 숨어서 춤을 췄니너? 완전히 춤을 거두네. 중딱입니다. 중딱. 여기는 해산가족이 있네. 해산 가려. 불빛 때문에. 잘 안보이네. 좋다. 사이즈 좋다. 복입니다. 오 해산. 오 해산. 해삼입니다. 왜 이렇게 말랐지. 얘네들이. 추워서 말랐나? 이야 미역 좋다. 오늘은 미역을 안 따고. 아이고 저기 또 해삼 있네요. 아 해삼 많다. 해삼이 그냥 드글드글드글 하네요. 그냥 키가 작아서 그렇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어이구 여기도 있네. 이거는. 요 두개는 납두고. 얘만 가져갑니다. 여러분. 삼사오만 해삼 보세요. 이게 해삼이여라. 오늘 레지스터 잡은. 해삼이여라. 해삼이 이렇게 많았으세. 해삼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세. 이게 전부 해삼이여라. 이렇게 큰 해삼 봤어라. 엄청 크지라. 엄청 크네 정말. 야 너 손 넘지마. 어디 손을 넘을라 그래. 어? 들어가. 야 들어가. 손 넘지마. 들어가 어. 너 안 들어가? 도망갈라 그래? 도망간다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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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도망가지 말거라. 자 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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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